기적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? 내 믿음의 항아리에 보세요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?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세요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? 내 믿음의 항아리에 보세요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?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세요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는 여섯 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믿음으로 채워라 하루하루 월화수목금도 70, 80, 90 아니 100% 하루하루 월화수목금도 믿음으로 가득 채워라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? 내 믿음의 항아리에 보세요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?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세요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듯이 여섯 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믿음으로 채워라 하루하루 월화수목금도 70, 80, 90 아니 100% 하루하루 월화수목금도 믿음으로 가득 채워라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? 내 믿음의 항아리에 보세요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?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세요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세요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세요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세요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세요